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프로젝트가 런칭을 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동작을 하거나 해외 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딜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저희들이 조직에서 이렇게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뭔가 만들어내면 이 조직이 그거를 쓰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다시 이 프로젝트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략기획 운영 PI팀 그들을 소개합니다